안녕하세요. 이렇게 열공하고 있는 IT녹공 김부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플래시백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좀 길게 올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라이브 SQL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라이브 SQL에 플래시백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플래시백 테이블 쿼리 앤 드랍 플래시백을 통해서 쿼리든 그리고 드랍된 거 인서트 딜리트된 거 이거에 대해서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심플한 내용이어서 한번 쭉 훑고 지나가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DML의 DML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하고 커미션을 했을 때 그 이전의 데이터 그러니까 삭제했을 때가 가장 많은데요. 삭제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 또 테이블을 드랍 했을 때는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라이브 SQL를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SQL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라는 내용 27개를 다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걸 하나씩 치면서 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다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1번부터 그냥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은 테이블을 만든다. 그렇죠. 2번은 인서트를 한다. 3번은 커밋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펑션을 하나 돌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이유를 보니까 플래시백을 좀 하기 위해서 약간 딜레이를 시킨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한 1분 정도 돌아가는데 1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고요. 이걸 하는 동안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걸 넣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인서트를 넣어 볼게요.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이 조금 시간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백을 하겠다. 이겁니다. 플래시백을 하면 이 인서트와 이 인서트 시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기 이전의 시간으로 가겠다.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한번 해 볼게요. 이걸 하기 전에 시간으로 돌아가자. 네.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테이블, 유저 테이블 같은 메타 딕셔너리 정보에 가면요. 이 테이블 T를 보시면 테이블 T에 로우 무브먼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로우 무브먼트 로우 무브먼트가 있는데 디스웨블드로 되어 있죠. 로우 무브먼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테이블 마다 로우 값이 있습니다. 로우 아이디 값이 있는데 로우 아이디 값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플래시백을 쓰기 위해서는 이 값이 이네이블이 돼야 플래시백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한번 해 볼게요. 잘 되는지. 플래시백 했고요. 그러면은 두 개 하나니까 하나만 나와야 되겠네요. 하나만 나오는 거 볼까요? 세 개가 나오죠. 제가 이걸 당연하게 세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제 그제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버전퀴리가 있죠. 버전에 가서 이 내용은 제가 밑에 넣어 놓을게요. 보시면 인서트가 2, 3이 이 시점에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 그러면 이 시점 이전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간을 여기 시간대에 토타임 스탬프에 넣고 돌려보면 1만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없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플래시백에 넣어 볼게요. 플래시백은 이렇게 인터벌로도 넣을 수 있지만 그냥 타임 스탬프로도 넣을 수 있거든요. 타임 스탬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백을 해 볼게요. 플래시백이 성공했고요.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하나만 남은 걸 볼 수 있죠. 인서트 구문의 진행에 따라서 어느 내용이 진행됐는데 그 내용의 어떤 시점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 이거는 dml 구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은 딜리트가 있네요. 이번엔 딜리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T 딜리트 T 하고 그럼 테이블이 완전히 날라갔네요. 값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죠. 근데 여기 또 1초로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 보겠습니다. 딜리트는 초가 아니고 쿼리 타임 스탬프를 이용한 쿼리를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 써 있는 대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맞죠. 이거를 한번 해보면 값이 없네요. 아까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하면 하나가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이걸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은 시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딜리트 하나 했던 시간 이 시간을 찾아야죠. 0549 0549 그래서 1번이 지금 주어진 거죠. 1번을 찾아 봐라. 이겁니다. 0549 1번이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을 다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인서트 구문으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인서트가 있죠. 여기 인서트 있고 여기에 인터벌로 해야 되는데 인터벌이 정확치 않아서 이번에도 저는 타임 스탬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에 에서프에 타임 스탬프를 쓰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인터벌로 쓰는 게 간단하긴 한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쓰는 게 더 정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인서트 했으니까 커밋을 해주고요. 셀렉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예, 한 건이 있네요. 한 건 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이 생뚱맞게 있는데 업데이트 있죠. 업데이트에 여기도 예스업으로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인서트도 되고 업데이트도 된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대로 해 볼게요. 예스업으로 해서 여기에 값을 올드라고 하고 업데이트 해봐라. 업데이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까지는 업데이트 당연히 되죠.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커밋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롤백에서 복구할 수 있지만 트랜잭션 처리가 끝난 커밋이 끝난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플래시백 기능을 통해서 또 플래시백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네요. 어쨌든지 예전에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은 이제 롤백 언두 롤백 세그먼트에 있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전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문 상당히 유용합니다. 밑에 또 넣을 테니까요. 한번 더 보시고요. 이 구문도 제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제가 몇 번 해보니까요. 타임스탬프가 가장 그래도 믿을만합니다. 타임스탬프 외에 SCN 시스텐치 넘버죠. 그 SCN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걸로 하는 걸로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인터벌이 안 먹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지금도 궁금해요. 이게 왜 안 먹을까 이게 이게 초 분 시간도 넣을 수 있는데요. 좀 여러 번 테스트 해보고 체크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또 모르겠네요. 제가 더 잘 알면 이 부분도 이해를 할 건데 저는 어쨌든지 타임스탬프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랍이네요. 드랍 테이블 드랍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드랍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드랍하면 날라가고 리사이클 빈 휴지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라클 이게 텐지인가 그 이후부터는 나는 휴지통도 있다. 이겁니다. 휴지통에 보면 T가 있다. 테이블 오리지널 네임이 T가 있네요. 근데 제가 오늘 테스트하느라고 지웠다 말았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하면 되겠죠. 시간으로 여기도 이렇게 오리지널 메인은 T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요.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시간으로 드랍타임을 보니까 21, 22, 23 이게 제일 최근이네요. 그럼 이 시간대로 하겠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플래시백 T 비포 드랍 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거를 가져오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에 요즘 툴에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디벨로퍼에도 보면 여기에 리사이클 빈이 있고 리사이클 빈에 T가 여러 개 있죠. 이 T를 막 지워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플래시백을 하면 아마 최근에 최근 지워진 테이블을 가져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리사이클 빈의 이름으로 복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복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뤄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삭제됐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삭제 이걸 우 버튼 눌러서 플래시백 해도 되고요. 있는 내용을 제가 쿼리로 보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하나 가져와서 제가 세 번째 거를 가져올게요. 세 번째 거를 가져온 다음에 이 이름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T3 이라고 만들어 그럼 T3 테이블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 개를 지웠을 때 내가 이 복구를 계속 동일한 이름의 T로 만들어 버리면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드랍을 또 해볼게요. 드랍을 하고 이것도 T4 이렇게 하면 이 자체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 비니에서 이름을 변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그냥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도 여러 개가 아니고요. 하나만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복구하면 되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1,2,3,4 붙이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 삼아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 좀 큰일이 생겼다. 하면은 우 버튼 눌러서 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T T다 해서 이렇게 살리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또 살게 되고요. T 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 한번 해볼게요. 플래시 100 T 에러가 나죠.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할 때 이 이름을 T로 계속 복구하면 안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도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도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T 2 로 하겠다. 그리고 어플라이로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SQL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드랍테이블 T 가 있네요. 또 T 자 이번에는 드랍테이블 T 가 있고요. 잠시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드랍테이블 T 가 있고 퍼지 테이블이 있는데요. 드랍테이블 를 하면 리사이클 빈에 값이 들어가지만 퍼지를 하면 리사이클 빈에 있는 내용을 날려 버리죠. 근데 이게 T 가 많은데 사실은 지울 때 여기에 퍼지라고 해도 이게 날라 갑니다. 삭제가 완전 삭제가 됩니다. 이건 리사이클 빈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퍼지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웠더라도 언젠가 내가 잘못 지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남겨놓는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물론 이건 완전히 내가 테스트만 한거고 바로 날려야 된다 하는 거는 당연히 퍼지로 날리죠. 그래서 퍼지도 할 수 있다. 그냥 퍼지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드랍하고 이걸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T를 날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날려 버릴게요. 그냥 날린 다음에 해야 저게 안 제가 여기에 있는 리사이클빈 에 있는 T를 일단 삭제를 했고요. 삭제가 됐는지 한번 보시면 당연히 삭제가 됐겠죠. 다 날라 갔고요. 이번에 드랍을 테이블이 현재 있죠. 현재 있으니까 드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T 퍼지를 하면 리사이클빈 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퍼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와있는 플래시백 테이블 쿼리 앤 드랍 라이브 에스 퀘 에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쭉 한번 진행 하니까 어제 그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에 좀 정리도 되고요. 또 어제 그제 했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좀 혼란 스러 왔는데 그래도 오늘 내용을 공부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플래시백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기존의 값을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가져와서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셔야 되는데요. 플래시백은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플래시백은 인서트를 사용하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로우 아이디 여기 보면 로우 있잖아요. 로우 무브먼트 라고 되어 있는데 로우 아이디 값의 변경을 통해서 값을 플래시백 하기 때문에 인서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트리거가 타지 않는다. 공식 문서 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아래에 있는 그냥 인서트 니까 당연히 인서트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업무 중에도 했던 기억을 떠오르며 이렇게 플래시백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래시백을 하면 이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보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이용한다든지 SCN 넘버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중에서도 타임스탬프 인터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시면 인터벌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투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다. 버전스 쿼리를 통해서 투타임스탬프를 찾고 테이블이 날라가서 없는 거 보네요. 한번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었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버전 인서트가 없으니까 버전도 없는데 닷 여기를 보면 이제 버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에 대해서 타임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3일절 인데요.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조금 마음이 많이 깔아앉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SQL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화로운 휴일 보내세요.